오일 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프로젝트인 크루드 플렉스빌리티 프로젝트를 2018년 2월 7일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. 프로젝트명은 CFP 즉 크루드 플렉스빌리티 프로젝트로 번역하자면 원유 유연성 프로젝트입니다. 원유의 품질을 높인다는 뜻입니다. 발주처는 아두녹 리파이닝입니다. 옛날 이름은 타크리어였지요. 아부다비 국영정유회사입니다. EPC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CB&I 네덜란드 컨소시엄이 수주하였습니다. CB&I는 시카고 브릿지 앤드 아이언의 약자입니다. 수주 금액은 31억 달러 한화 3조 4천억원이며 이 중 삼성의 수주 부문은 26억 달러 한화 2조 8천억원입니다. 완공 예정일은 2022년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1일 17만 7천 배럴의 ARDS 즉 Atmospheric Residue Desulfurization 번역하자면 상압 잔사유 타랑설비를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의 상압 증류시설의 정유 플랜트를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상압 잔사유 타랑설비는 원유정제 후 나오는 잔사유의 황성분을 제거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경질류 즉 가솔린 납사 등유를 만드는 시설로 세계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이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레이트 최대 산업단지인 루아이스 공단에 설치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